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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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황동이라는 마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서영 선교사들이 이곳의 선교스테이션을 개설하면서부터 하나씩 알려지게 되죠 7인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확인되어서 이분들이 나왔을 때가 동아경무행과 맞물립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바로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1894년 봄에 레이놀드 선교사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죠 준산에 처음부터 인피를 거쳐가지고 탑사를 다닙거든요. 1895년 수덕산에다가 포교소를 설치하고 초가 두채를 구입해가지고 포교활동과 의료 선교사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군산이 1899년 개항을 하고 각국 조개지로 거기에 비키게 되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구암보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게 되죠 1899년 가을입니다 구암동이 신문물이 시작이 된 곳입니다 무슨 얘기로 군산 사람들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기 시작했느냐 빵을 제일 먼저 군산에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섬유사 아니냐 서양 섬유사들이 빵이 식량 아니냐 그러면 섬유사들이 군산에 와가지고 빵을 구워먹고 그랬을 거 아니냐 밥을 계속 먹을지는 알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구암동 주민들이 섬유사들한테 빵 조각 한두 번이라도 얻어먹었을 거 아닙니까 우유도 그렇고 우유를 직접 짜서 막았다고 그래요 소를 키우고 직접 키워가지고 그 당시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커피를 탕국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죽이나 탕 이 개념으로 관계되었다고 봅니다 딱 한 20년 전 그 사진을 보면 아마 우리가 시계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분들도 구분되자고 봐야죠 괴종시계 사발시계라고 그러죠 흔히 사발시계가 그 방에 놓여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재미있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같은 군산이라도 교육률이 높은 지역이요 교회가 빨리 세워지는 곳이 교육률이 높습니다 문맥률도 낮고 예를 들어서 구암동 지경 이쪽이 인피 쪽이 높거든요 인물도 많이 나왔고 교육률이 높고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제일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뭐냐 한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쓸지는 뭐라도 볼 줄은 알았던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 암클이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그 당시 옛날 찬송가를 보면 글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나 볼 수 있게끔 그걸 전부 한글로 이렇게 찬송가를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쓸 줄은 몰랐지만 다 읽을 줄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오십 몇 번 노인들이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 교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구암동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안 되고 내가 태어난 곳은 이 고장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의미를 이루었는지 최소한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돼서 어차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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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